덕분아, 형 이거 한입 먹어도 될까? 기다려! 소고기 고추냉이 동물과 새우 오징어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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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꽤 썰어져서~~ 크림찥이 바삭바삭 꼬마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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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입 먹어도 될까? 고양이 먹어도 돼? 먹지마? 한입만 줘라 음 맛있는데? 응 맛있네 내가 달라고 넣었구나? 응 알았어 너무 맛있어 오우 맛있네 응 기다려 또 줄게 아이고 맛있어 크림 했어 크림했어 어이구 раш 아직 가사 사과 보습 네 감사합니다.